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중요한 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택도 없는 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실드치며 논란을 더 키우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황당한 소리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분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태경 의원은 비판하는 목소리를 반일장사라고 표현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기미가열을 틀어서 논란에 입사이자 이거에 대해선 일본 국가인데 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에선 반일정서가 문제되지 않을 거다. 지금 다시 노집해내봐야 교감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총선에서 반일이 쟁점이 된다 안된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하태경처럼 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과거 바로잡는 게 표싸움이냐고요. 이런 이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 이완용이다. 그것도 3일절날 저런 망언을 쏟아낸 윤석열 대통령을 감싼다고 별 희한한 논리를 다 펼치는구나. 특히 과거 북한을 숭배하더니 전향에서 군부독재를 숭상하고 이제는 일제를 모시냐 이런 얘기까지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과 여당이 일본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일 이완용까지 언급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 여권의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학폭에 빗댔는데요. 최근 이런 짤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가해자는 오히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데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화해해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하나 다를 바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국권 상실됐다. 궁극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왜 망했을까? 그러면서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참고로 당시 한국사 최태성 강사도 이한용 발언을 인용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저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 이한용이 펼쳤던 논리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어쨌든 저런 망언을 쏟아냈던 인간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드치니 민주당에서도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까지 왜곡하는 거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짓고 그리고 미래를 가자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분만 따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갖다 쓰고 있는데 택도 없단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삐뚤어진 역사 인식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논란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마저 저모양이니 최근 학폭 논란에 휩싸인 황영훈 팬들도 도넘은 2차 가해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 끝난 일들을 끄집어냈다.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은 맞을만해서 다 그런 거다. 마녀사냥이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젊어서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박지하고 계속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김건희 씨는 한가하게 대개의 이름이나 지어주고 있는데요. 어제 포항에 죽도시장을 찾았다고 하죠. 거기에 가서 박달대개의 이름을 지어준다며 큰 도리로 짓겠다. 그래서 그건 팔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농담 따먹게 할 때입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사악하고 뻔뻔한 철면피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검찰에선 코바나 의혹 관련해서 강제 수사도 없이 포렌식도 없이 최종 무혐의를 내렸는데 그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또 여기저기 얼굴 비추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 코바나 컨텐츠 수산하긴 했냐? 엉터리 수사이고 고무줄 자체다. 그런 걸로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게 윤석열 검찰 기준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단독도 나왔는데요. 경찰에서 이준석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이 불송치됐다는 겁니다. 성접대 의혹 실체가 인정되며 가세연 폭로가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란 건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저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